짜잔 오늘은 닥터마틴 에서 세또로 온 걸 같이 볼 거예요 뭐가 왔을까 오픈해 볼게요 요거는 이 상자보다 더 크죠? 왜가요? 더 큰 신발이기 때문이겠죠? 어떤 건지 볼게요 박스에 보면 이렇게 스웨이드 그린 이라고 두 개가 있기도 해요 하나는 280 사이즈고 하나는 250 사이즈 6K 사이즈 9랑 6이에요 250..280은 안 적혀있네요 하나로 잠깐 보내 해 볼게요 뚜두두두두 무신사에서 샀더니 이런 게 들어와 있네요 무신사에서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샀게 음 이런 스티커도 이렇게 들어있어 여기가 뚫은 스티커 뭐지? 아 5천원 쿠폰이 있네요 음 또 사라는 얘기네요 이건 잘 됐다가 어떤 건지 볼까요 짜잔 스웨이드 오우 신발 냄새가 확 나네 요렇게 생긴 닥터마틴 특유의 발바닥과 이 위에 볼이 넓은 그리고 짱짱한 노란 줄 시그니처 같은거죠 그리고 세 개의 버튼 약간 약간 스웨이드가 유흥된 좀 예쁘죠 스티커도 이런거 좀 떼주고 이거 빼고 요 안에 보면 끈 이제 겉으로 묶어야 되니까 그걸 빼면 될 거 같구요 요 안에는 암 되게 끈적거리게 딱 붙어있네 여기 닥터마틴이라고 써있고 요기도 좀 부드러운 약간 이게 검정이 아니라 약간 투명한 느낌이에요 보이시나 크게 그쵸 안에 이렇게 보이죠 얼핏 음 스노우라 그랬나 뭐라고 표현하던데 요 밑에가 이렇게 된거 아우 넘어갔던걸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사이 싸우고 있고 박스에 이렇게 써있네요 밑에도 이렇게 신기하다 뭐라고 써있냐면 19만원짜리 사이즈 6 태국에서 만들었네요 여기 보면 모델명이 있죠 레이서 그린 2H 쉐이드 수웨이드 거라는거고 할인해서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지금 할인인거 같던데 필요하신 분들은 내돈내산이라 내돈내산이라 그렇게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보면 있네요 결이 요렇게 좀 잘되게 쓰다듬어줘야 될거에요 이거의 신발의 주특기는 요 발볼이 넓다는거에요 한번 신어볼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끈을 풀고 제가 지금 신고있는 중이에요 안보이시나 이렇게 해서 신으니까 끈을 지금 했던걸 풀고 이제 끈을 풀러서 신발을 지금 넣어볼게요 아주 두꺼운 양말을 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쏙쏙 들어가요 이렇게 양말 되게 두꺼운거 지났거든요 요렇게 되게 편하고 오 진짜 발볼 짱인데 두꺼운 양말인데 요기가 여유가 있어요 요기는 딱딱하고 요기는 약간 여유가 있게 음 괜찮은거 같아 이따 아이고 요렇게 250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짜잔 저기 큰데에 세트신발 세트세트 닥터머틴 세트 커플이죠 커플 세트가 아니라 커플 요건 250 요건 280 사이즈에요 신발 사이즈 차이가 좀 나죠 요렇게 보면 안나네 보면 안나지만 이렇게 보면 되게 차이가 나요 많이 나죠 생각보다 많이 안나는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발볼이 넓어서 발볼이 넓은 이유로 산 신발이에요 지금 세일하는데 한번 신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11만 얼마에 샀던거 같아요 12만원인가 무신사 무슨 할인 뭐 이런거 하더라구요 신어보겠습니다 잘 신어볼게요 요렇게 끝 묶으면 될거 같죠 구멍 3개 요 뒤에 요 뒤에 스타일 요 앞에 스타일도 요렇게 자세히 보여드리고 옆에 라인도 요렇게 있어요 바닥은 요렇게 한번 신어보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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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